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여러분, 감사의 시간에 가지는 편의식입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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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우리 상영 조금 이따 찍기로 하고요. 자, 우리 춤으로 인해서 학교를... 감사합니다. 제2회 2017. K.A. 지암을 뜻하면 객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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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들, 오늘 공연하는 거 고생 많았는데 오늘 멋진 작품 나오기를 기대할게. 아들, 사랑해. 4년동안 한 분도 불편불만 없이 즐겁고 아주 보람차게 학교생활을 한 것 같아서 아빠로서 굉장히 만족하고 고맙습니다. 앞으로 여기서 맺은 교수님과의 인연이라든지 학생들과의 추억, 가슴 깊이 소중하게 간직하는 그런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앞으로 다이가 가고자 하는 공부를 더 한다고 하니 앞으로 공부하는데도 저희 부모로서는 성심치의껏 도와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희 4년동안 진짜 고생 많이 하고 친구들끼리 행복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는데 그래도 잘 마무리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. 친구들, 네, 잘 마무리하게 되셨습니다. 기뻐요. 저희 졸업해요. 슬퍼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